연애를 한 지 2년이 넘은 유진과 신디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사이의 뜨밤 문제였고 이 둘은 드디어 2년 만에 뜨밤을 보내기로 약속했죠. 드디어 뜨밤을 보내기로 한 파티날이 되었습니다. 신디가 먼저 올라가고 유진은 긴장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렇게 알코올의 힘을 빌려 드디어 신디에게로 향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깨어난 유진 그런데 무려 4년간 의식도 없이 병원에 누워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여자친구 신디는 떠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 터커가 신디의 행방을 알게 되었죠. 바로 성인 잡지 모델이 되어 있었고 이들은 직접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터커는 그만 실수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포크로 찍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신디를 찾으러 가는 시간을 땡기게 되었습니다. 터커의 화난 여자친구를 피할 겸 겸사겸사 일찍 출발하는 이들 그런데 문제는 터커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무서운 소방관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들을 쫓기 시작했죠. 겨우겨우 이들을 따돌린 유진과 터커 피곤했던 유진이 잠깐 눈을 붙이게 되는데 잠시 후 잠이 깬 유진 그런데 터커는 운전하면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고 결국 둘 다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터커는 그만 불을 질러버리게 되었고 하필 이때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걸리고 말았죠. 결국 한숨도 못 잔 이들 7달러 가지고 밥 먹으려던 이들은 톨비로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이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노래를 듣고 어딘가로 향하게 되죠. 바로 가수로 유명해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된 이들 유진의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뜨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려는데 거절하는 유진 그래서 대신 터커가 들어가는데 호속으로 달리는 버스 그녀는 그렇게 창밖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유진은 홀스틱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신디와 뜨밤을 보냈다는 말에 친구에게 한방 날렸는데 그만 그 자리에 힘이 풀려 지려버리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죠. 사막같은 길을 걷던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는 한 대의 자동차 신기하게도 운이 좋은 이 친구들은 그렇게 다시 출발하게 되었죠. 한편 지구 끝까지 쫓아갈 듯한 터커의 여자친구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소방관들이 이들을 찾아 파티장까지 찾아왔죠. 이때 터커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바로 소방관들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둘은 각자의 목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터커는 여자들을 헌팅하는 데 바빴고 유진은 끌려가던 도중 드디어 신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진은 끌려가고 터커는 목숨이 위험해졌죠. 여자친구를 피해 도망가던 터커는 엄청난 인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실제 잡지의 창업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같은 시각 붙잡혀있던 유진을 찾아온 신디 유진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비를 신디가 다 내고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유진과 터커는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터커는 목이 날아가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순하게 화가 풀린 그녀 한편 화가 난 홀스틱이 유진에게 찾아왔는데 이때 나타난 신디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는 있는 척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4년 전 약속했던 뜨밤을 보내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미스 마치였습니다. 유진과 터커는 감독이자 주연 배우를 맡은 인물이었고 극중 터커가 만난 창업자는 실제 창업자 본인이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 개봉 후 약 450만 달러의 수익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